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닥터팔팔플러스 입니다. 닥터팔팔플러스 신장시정 근처인데 건강은 건강할때 시켜댑니다. 여기 지금 백혜 그리고 발 용천 두군데만 잘해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. 어깨 아프신분 허리 아프신분 발목 아프신분 여기 손관절 다 해당됩니다. 특히 남성분들 전립선의 재앙입니다. 경험을 해보시면 바로 저한테 고맙다 할 것입니다.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. 010-3779-4128 닥터팔팔플러스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고 같이 있는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전화주세요. 010-3779-4128 입니다. 또 앞에 저랑 같이 일하는 우리 일 며칠 했었던 우리 김종래 우리 경주임 시장님도 오늘 치료받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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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